월드와이드 햄쩍 방탄소년단 티슈아 어 9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비 사랑해 네 투표해 주신 아메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국 가수로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 아 예 예 예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꼽혔습니다 자 네 네 또 다른 멤버 있나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부산 콘서트 부산 콘서트 어 부산 콘서트에서 감사합니다 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영원한 아티스트가 드리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